마을은 하나만 네 네 주역도 받으시고요 네 잠시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역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실 건 없으세요? 네 저는 강샘토크라는 프로젝트에서 손석구님을 인터뷰한 인연으로 오늘 피드백하실 이 장에 오게 됐고요 손석구님과 기자 역할을 어떻게 멋지게 소화하실지 궁금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손석구 배우님 그리고 또 금끌구대라는 영화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더욱더 리얼하게 이 작품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실지 가장 궁금해집니다 HOA 택시 짐 꽃 감사합니다.